이거만 있는 게 아니고. 이거 너무 없어 보이는 거 아니? 자, 여기. 한 번인데 있어. 이건 아마추어들이 놀러 가는 거 아니야. 아니, 이거 프로듀서에서 너무. 이거는 진짜. 노홍철 씨 지금 보고서 이거 되겠구나. 이거는 정말 아무나 못해. 어떻게 하면 돼, 이거 어떻게 하면 돼. 이거 아무것도 해. 먼지가 가득. 이거 안 쓰는 건데 입으니까. 너무 먼지. 이거 진짜 신중, 혼을 다해서 연주를 해 주셔야 돼요. 이거 어떻게 연주하는 거예요? 자, 원, 투, 쓰리, 포. 자, 쓰리, 포. 자, 너무. 되게 좋은 것 같아. 잠깐만요, 잠깐만요. 연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떠는 거잖아, 떠는 거. 한쪽 이거 하고 양쪽 한 번 해볼래? 원, 투, 쓰리, 포. 우와. 되게 좋다. 왜? 말이야, 이거 아니야. 내게 좀 해줘. 진짜 좋다. 빨리. 이 리듬이면 어떤 연주자든지 다 너한테 기댈 수 있어. 형님은 50년을 한 사람인데, 아니 40년을 한 사람인데. 시작. 둘, 셋, 넷. 자, 별로 안 좋아해. 어? 되게 신나? 야, 자신감 사랑하네. 야, 나. 되게 신나. 되게 신나. 되게 신나. 되게 신나. 근데 이거 할게요. 할게요. 넌 더 이상 배울 거 없어. 되게 신나. 이게 음악이구나, 디테일 뮤직. 됐잖아. 우와, 너무 신나. 완벽해 완벽해. 안테나네. 이래서 안테나야. 완벽해. 만족합니다.